안녕하세요. 수울아닛댄스 가족들의 여러분, 저는 수울아닛댄스의 수, 순수경입니다. 오늘 배워주실 작품은 버큰돌스, 서른누 박자 4월 댄스 되시고요. 10월에서 16박자까지 하시고나서 9시간에서 리스타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섹션 1부터. 오른발부터 포워드, 워크, 워크, 포워드 타치, 양발 힘시고 아웃핀. 오른발백, 포워드 타치, 왼발 포워드, 오른쪽 피보, 상내기, 크로스.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왼발 사이드 스텝 하시면서 왼쪽으로 입내기 회전.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후원하시면서 오른쪽으로 상내기 회전. 왼발 포워드, 블록, 포워드 셔프. 섹션 3는 오른발 턱, 크로스, 사이드, 힙, 두게 더. 크로스, 사이드, 힙, 두게 더. 찝 박스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크로스, 백스텝, 오른쪽으로 4분의 1, 사이드, 크로스. 섹션 4는 오른발 사이드 하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힙 스텝을 두게 더. 오른발 사이드, 왼쪽에서 오른쪽 힙 스텝을 두게 더. 오른발 크로스. 오른발 체중 유지하시면서 왼쪽으로 2분의 1, 어마인드 회전. 왼발로 백, 커브, 스텝, 스텝. 박자로.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1, 2, 3,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8, 5, 6, 7, 8 캔몰에서 열척박자까지 하시고 나서 리스턴티스입니다. 캔몰 1, 2, 3, 4, 5, 8, 6, 7, 8 1, 2, 3, 4, 5, 6, 7, 8 10번에서 리스턴티 고대병 신작품은 버틴 노을수였구요 저희 스무라인 댄스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